불분명한 Y존 케어는 오히려 Y존 건강을 해칠 수 있음을 아시나요? 당신의 소중한 Y존, 제나셀의 전문적인 솔루션으로 지켜드리겠습니다. 여성의 Y존은 얼굴보다도 40배 민감한 생식기관으로 잘못된 관리를 하면 더욱 질건조증을 유발하거나 자궁의 호르몬 불균형을 깨트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Y존 케어는 안전한가요?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여성의 고귀한 품격을 지킬 수 있도록 여성 전문 케어 브랜드 제나셀은 수년간 오직 당신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연구합니다. 6년 연속 여성이 뽑은 최고의 명품 대상 수상, 기능성 질세럼, 브랜드 만족도 5년 연속 1위 고객님들의 진솔한 3천 개의 감동 후기, 누적 판매 220만 개가 안전과 효과를 입증합니다. 전문적인 기술력과 특허받은 슈퍼셀 성분 배합으로 국내 유일 미국 FDA, OCT 등록, 일본 후생노동청 프로말린 검사 공식 인증, 기능 안전성을 위한 각종 테스트 12가지, 칸디다균, 방광염, 질건조, 속근육 탄력 등 인체 적용 시험 효과 인증, 제나셀만의 성분 배합으로 작은 것 하나 소홀할 수 없는 여성의 Y존 케어 제나셀은 알코올 성분을 사용하지 않으며 국내 유일 멸균 이중캡 국내 생산 용기로 사용 시 외부 유래 세균으로부터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나셀의 전문 Y존 케어 솔루션을 통해 당신의 Y존 품격을 지켜드립니다.